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자랑,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 유능한 경제조통령, 이재명 후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후보를 여러분 힘차게 반영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말자, 쇠와 흔들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드라가운 한성. 네, 곧 입장하십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온 몸으로 최연하고 있는 우리의 후보,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주시민 여러분.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 대통령 자리는 시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적과 실천력, 실행력을 겸비한 우리의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 압도적인 힘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 압도적인 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단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찬휘, 손을 들려주십시오. 이명현 총과 선대위원장과 함께 손을 잡고 강주시민들 함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총과 선대위원장께 압도적인 승리를 기원하는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김찬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